자 준비 시작! 봐주세요! 아 깜짝이야! 동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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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글자! 동! 두 글자! 동! 세 글자 같은데? 아니 두 글자 아니에요! 동물! 아 세 글자! 세 글자 세 글자! 동물! 뭐라고? 동물! 여보? 세 글자! 패스 패스 패스! 패스 패스! 이거 또 어려운데? 또 어려운데? 야 이거 어렵다! 비행기 비행기! 비행기 비행기!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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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역과! 괜찮아요! 괜찮아요! 사팀! 아 그것도 안 돼! 역과! 그것도 안 돼! 패스 패스! 어려워! 어려워! 막내는 어렵다고! 아 귀여워! 막내는 어렵다고! 여권하고 봐줬더니 그 다음 사진 얘기하고 있으면 안 돼! 어떻게 해야 되지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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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셧 다운! 아! 발음이 너무 좋아! 아! 아! 세컨드 제너레이션! 아! 2세대! 2세대! 댄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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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세대! 2세대! 2세대. 2세대! 패스 패스 패스! 패스 패스! 망한 것 같아. 아! 아! 파이팅! 아이스크림! 아! 아이줵! 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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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크림! 아이스크림! 치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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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좋아하는 맛인데 나 민트 초코야 내가 좋아하는 맛인데 치약 아이스크림 너무 싫어 난 이거 싫어 민트 초코 드디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우베 우베 아이스크림 우베가 뭐야 양치 민트 초코 민트 그렇지 그렇지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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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배님 sorry sorry 슈퍼주니어 너무 좋아해 은혁 형 은혁 선배님 sorry sorry 슈퍼주니어 선배님 300점 드립니다 300점 드립니다 왜왜 왜왜 중국 중국 음식 중국 언니 나라 내가 잘하는 거 그렇지 내가 좋아하는 음식 중국 음식 차이나 음식 뭐라고 내가 좋아하는 너 좋아하는 음식 라면 마라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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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릴리의 고요 속의 외침 우승팀은 8개를 맞힌 트라이비입니다 네 환상의 케미가 빛났던 트라이비 팀에게 300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